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팬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? 강단위에 축하합니다. 더쇼 초이스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에서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강단위에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합산한 최종 결과 보이시죠. 자 3위는요? 있지구요.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 이번 주 1위 강단위에 축하드립니다. 오늘의 채널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.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.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.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앱랩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강단위에 축하드립니다.